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과 중국 남부를 강타한 가을장마가 이번 주말부터 다음주 내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일부 지역은 순간적으로 시속 70km에 달하는 돌풍까지 더해지겠습니다. 영동 중남부에 15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100mm, 그 밖의 동해에도 최고 8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호우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일 목요일 오후 2시 55분에 일본 시코쿠의 고치연에 토사제의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계속 폭우로 홍수가 발생을 하고 있으며 계속 내리는 호우로 인해 오늘 19일 목요일 오후 2시 55분에 시코쿠의 고치연에 토사제의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대피해야 할 정도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계레벨 4에 해당하며 절벽 근처 등 토사제의가 발생하기 쉬운 고치연 지역에 살고 계시는 교민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베이징과 훈환성의 계속된 폭우로 인하여 홍수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오우츠크의 고기압성 기압계가 맞부닥치면서 생긴 정체전선 영향으로 지난 11에서 19일까지 규슈지방을 중심으로 10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며 또한 중국에서는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형성된 정체전선이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폭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수이저오시에는 3시간 동안 373.3mm가 오는 등 500mm가 넘는 비로 큰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중국과 일본의 강수 패턴이 우리나라 쪽으로 모여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남쪽에서는 정체전선이 북상해 우리나라 제주와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북쪽에서는 건조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면서 중국 산둥반도에서 중규모의 저기압이 발달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